거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이곳을 찾은 이유. 바로 몸보신을 위해서인데요. 전국 산지에서 직배송된 다양한 식재료들 중 무얼 선택하면 좋는지. 이럴 땐 주부 구단의 조언이 최고겠죠. 뭘 먹어야 원기 회복이 될까요? 한우. 한우요? 먹으면 그 다음 날 비자. 오케이, 접수 완료. 불나게 달려가서야 드디어 실물 영접한 한우. 대체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? 용도, 저 몸보신 할 건데요. 그러면 딱 이거죠. 정육 전문가가 건네준 한우. 이 한우가 좋은 건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. 고기가 전체적으로 선홍빛이 띄어야 하고요.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고기가 부드럽다. 선홍빛 살코기에 선명한 마블링. 최상급 한우가 맞습니다. 혹시 이런 구분이 힘들다면 이 축산물 이력 정보만 조회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. 이런 게까지 나온다고? 한우 등급은 물론이고 신선도와 직결되는 도축 일자까지 한우는 확인 가능. 한우 감사합니다. 이야, 역시. 몇 개를 산 거예요. 이 정도면 올려면 든든하게 날 수 있겠죠. 한 3분 되겠는데요. 최고로 엄산된 한우만 썩썩 골라서 일단 들여오긴 했는데 말이죠. 그냥 맘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냥 구무시죠. 굽자.